이승택 선수도 비슷한 공략으로 버드를 잡아냈는데 강태형도 좋은 공략이었습니다. 이승택 선수도 2타를 줄이고 있는데요. 3-6 정도가 나오면서 퍼팅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수민의 버디퍼드. 역시 14원도파 공동 4위. 이승택 선수도 14원도파 공동 10위. 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수민 선수는 벙커인데요. 벙커나 그린 정확도도 좋고 본인의 리듬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1타 더 줄이는 이수민. 2타에서는 낚시 패션이다 등산 패션이다 성묘 패션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이수민도 경기력이 정말 좋네요. 3홀 연속 버디가 기록됐고요. 이수민 선수도 16원. 이수민 선수도 12번 홀에서 한타를 줄이네요. 4홀 연속 버디입니다. 이러면 17 언더파 공동 2위로 올라서고요. 4홀 연속 버디가 있는 이수민. 이번에도 떨어지네요. 9번 홀부터 13번 홀까지 모두 버디입니다. 오늘 7타째 줄여주고 있고요. 네, 그동안 이제. 어제 2일 후 당에itative Ridge parece covered 경기 pot. 10선은 비gart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했는 점, 당황해보는ánt이ublik, 습 Civicnh Blow, 훌ield. рос dont기시나요? 고객센터 한 장 chaîne을 посмотреть 오고 빠르게 marcada 추